자 첫번째 문제 풀어보죠.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제위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천도를 위해 축조한 궁궐과 전각의 이름을 신하에게 짓게 한 왕. 이 신하가 누구에요? 정도전이 되죠. 조선이 이제 건국에 있어가지고 건축물이라던가 각종 이름들을 다 지은 그런 인물 정도전이 주도합니다. 그 신하를 불러 전각의 이름에 담긴 뜻을 묻는다. 왕. 왕이 누구에요? 태조가 되죠. 궁금한 표정으로 이번에 경이 지어올린 정각의 이름 중 근정전 하게 되면은 경복궁의 정전이 됩니다. 신하 공손하게 엎드려 천하의 일은 부지런히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다스려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항상 정사를 부지런히 돌보시라는 정각의 뜻이 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죠. 근정전이라던가 맨 윗줄 천도를 위해 축조한 궁궐과 정각의 이름을 신하에게 짓게 하였다라는 것으로부터 정도전임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서가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역전록과 과직관록 그러잖아요. 과전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이 되고 이 이후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순서는 시험에서 좀 잘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과전법이 1번 조선 건국이 2번 그리고 한양 천도가 3번입니다. 정도전 태조와 관련된 내용을 선지를 골라주면 되죠. 1번 학문연구기관인 집현전이 설치가 되었다. 이건 세종 때 설치가 되죠. 이건 세조 때 폐지가 됐다가 성종 때 홍문관으로 집현전을 계승하게 되죠. 이건 옥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적어줄까요? 옥당이라고도 불리우게 됩니다. 2번 왕의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1차 왕자의 난이 태조 때 발생하게 되죠. 3번 백성의 유망을 막기 위해 호패법이 실시가 되었다. 호패법은 태종 때 실시가 됩니다. 16세 이상 남자에게 호패를 차고 다니라고 했는데 노비까지를 포함을 하죠. 4번 국가의 의뢰를 정비한 국조오레이가 완성되었다. 이건 성종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성종 때 동국통감. 이 전 시험에 나왔죠. 아니면 여기 나온 국조오레이 말고도 악학별보험은 악학별보험이 가장 잘 나오는 것 같아요. 5번 군거래의 공사비 발현을 위해서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이건 흥선대원군식이죠. 고종 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죠. 밑줄군 왕의 제휘식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오늘 왕께서 공법을 윤화하셨습니다. 세종 때에 해당되는 거죠. 세종 때 공법. 전분 육등법. 1등전하고 육등전은 면적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생산량에 따라서 한 건데 생산량을 같게 해가지고 생산량이 같게 나오는 땅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분 구등법이죠. 상상년부터 상중년, 상하년 따다다닥 해가지고 하하년까지 결당 4두에서 20두까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종 때 실시한 공법이죠. 공법이란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전분을 육등법, 흉풍을 9등급으로 나누었다. 왕께서는 법안을 논의할 때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보라 변하셨고 전제상정소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 공법. 공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종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지에서 골라주면 되죠. 1번 음악 이론들은 집대상황 악학괴범이 완성됐다. 매우 잘 나오는 선지라고 했어요. 성종 때. 2번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가 시행되었다. 조선 후기죠. 효종 때인데. 경제사는 왕까지를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사회사가 좀 들어가는 부분은 왕까지를 외울 필요는 없고 조선 후기다라는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번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세종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세종 때 정초가 만든 게 농사직설입니다. 이게 잘 나오는 이유는 우리 한눈검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최초의 우리 농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 이런 최초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반면에 농상지변은 비교해가지고 이건 이제 고려에 해당하는 거죠. 원나라에서 들어왔다. 이건 고려 거다. 여기는 농사직설이다. 4번.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세종 때 시행이 되죠. 현직한테만 주고 중요한 게 또 뭐라고 했어요.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이제 영업전에 들어가고요.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습니다. 토지가 모자라니까 그런 거죠. 5번.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사를 만나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광해군 때죠. 실제로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을 했다라고 해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가학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교활한 아전이 여러가지로 폐단을 일으키는 것을 수령이 듣고 보는 것으로 다 감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경제소와 지방의 유양소죠. 유양소는 뭐 존폐를 굉장히 거듭했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려고 맞먹으면은 한없이 어렵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한눈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다르지 않고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유양소와 관련해가지고 홍구가 장악을 하니까 조강조 때 또 그거를 협파하려고 유양소를 없애고 대안으로 향악을 맨 처음에 여시 향악을 들여오죠. 뭐 이런 역사도 있고 하긴 한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그 정도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시험에 딱 나올 정도 그럼 유양소에서 어느 정도를 기억해 둘 건가 유양소가 이제 처음에 조선 초에 지방자치기관으로 설치가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세종 때 경제소가 중앙에 설치가 돼가지고 유양소를 통제합니다. 이게 이제 유양소와 경제소의 관계가 되고요. 유양소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뭐 수령의 자문기관이다. 자문기구다. 라는 점하고 좌수하고 별감 이런 명칭 그 임원이 좌수하고 별감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 시험에 나오는 것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유양소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1번에 그냥 나왔네요.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되었다. 임원이라고 있어요. 유양소의 임원. 2번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이건 수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선지.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석영권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선에 오게 되면 사원부하고 사관원이 행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깐 비교를 해서 가자면 고려에서 중소문화성이 있죠.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시, 재, 낭 해가지고 문화시중이 있고 재신과 낭사가 있죠. 반면에 기관들이 이렇게 있다가 어사대가 있어요. 감찰을 맡은. 그래서 이 중에 중소문화성이 낭사하고 어사대의 관원이 행사하던 그런 기능 석영권이 되죠. 그런데 이게 조선에 오게 되면 태종 때 낭사를 분리를 시킵니다. 낭사가 분리가 돼가지고 사관원이 되고 어사대 감찰 기능을 했던 거 이거는 사원부가 되죠. 조선에서는 태종 이후에 사관원과 사원부가 여기서 나온 석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간쟁, 봉박, 석영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태종 때 분리시킨 이유는 육조 직계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위에 관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낭사가 밑에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윗사람들의 영향을 안 받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즉 신하들의 영향권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걸 분리를 한 거죠. 사관원과 사원부가 간쟁, 봉박, 석영권 등을 이렇게 행사를 했다라는 걸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번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권위로 협파되었다. 이건 소격서가 됩니다. 소격서는 초재를 주관하였다라고 하는데 초재라는 것은 도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격서를 세조가 설치를 했다가 세조는 불교하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만들잖아요. 도교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이지만 이야기에 들리는 걸로는 세조가 말년이 굉장히 아팠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픈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해서 불교라든가 도교 같은데 많이 관심을 두게 되었다 말년에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5번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이건 뭐 향교에 대한 조선교육기관인 향교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중요한 거 3번 선지 정도는 좀 외워두면 좋겠어요. 굉장히 잘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금 왕의 제휘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육조직계제가 부활하다. 육조직계제 최초는 누구예요? 태종 때죠?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가 되다가 세조 때 육조직계제가 부활하게 되죠. 읽어봅니다. 개후년에 개후정난에 대한 내용이죠.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 주기한 왕은 강량한 왕권을 행사하고 육조직계대를 부활했다. 세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조가 한 일을 골라주면 되죠. 1번 주자소가 설치되어 개미자가 주조되었다. 태종에 대한 별명이죠. 2번 조의재문이 발단이 되어서 모호사화가 일어났다. 모호사화 우리 사대사화라고 하죠. 사대사화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무갑기을 연연중명 이렇게 다 외우고 있어요. 아마 다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갑기을 연연중명 연상군 때 모호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중종 때 김여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가 일어났죠. 이 중에서 조의재문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것 김일손이 스승인 김종직의 내용을 사초에 실은 것 그게 모호사화죠. 모호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연상군 때 해당하죠. 무갑기을 연연중명 안 외우고 있다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엄청나게 반복되어가지고 고려 불교사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외우기도 쉽잖아요. 무갑기을 연연중명 3번 통치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 통이 편찬되었다. 통이 뒤에 나오죠. 그러면 흥선대원군이다. 반면 대전통편 하기자면 정조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4번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개해약조가 체결되었다. 누구예요? 세종 스시삼계 정말 많이 나오죠. 세종 스시마정벌 이종무라고 있어요. 고려반은 박위고 여기는 이종무다. 스시 산포 계양 부산포 연포 제포 해서 수량 외관하면 후기지만 부염재 부산포 연포 제포 가 나오게 된다면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걸 골라야 됩니다. 세종 스시 삼계 계약조 외워둡니다. 세종 스시 삼계 세종 스시 삼계 5번 넘어갑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죠. 세조때다. 그리고 수신전과 휴량전이 영업전이 수신전과 휴량전이 폐지되었다. 라는 내용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곤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성산문이 나왔네요. 성산문이 아버지 성승민 박팽년 등과 함께 상황의 보기를 모의하여 누구예요? 계유정난 이후에 태정태세 문단세 하는데 태세 문단세 해서 세조때 계유정난이 단종때 일어났다고 해야죠. 단종때 계유정난이 일어나서 세조로 권력이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단종 보기운동이 일어나죠. 박팽년에 나오는 박씨가 순천박씨인데 저희 박씨입니다. 제가 순천박씨라 순천박씨가 좀 적어요. 숫자 박팽년이 나왔네요. 훌륭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박팽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런데 이 양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자 왕이 친히 군문하면서 꾸짖기를 그럼 누구예요? 세조에 대한 내용이죠. 세조의 업적에 맞는 걸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일본 유자광이 유자광 정도는 외워야 될 그런 인물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변을 계기로 남의를 처형하였다. 김일손 김종직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갑길 연연중명 할 때 모사와에 대한 연상군대 모사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자광하고 김일손 김종직 이 정도 이름을 외워놓으면 여기에서 뭐라도 이름을 주워주기 때문에 던져주기 때문에 유자광 김일손 김종직 이 정도는 외워두자. 모사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상군대 2번 변급과 신요등을 파견하여 신유로 다른 책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신류로 하고 나왔네요. 신유동을 파견하여 나선정보를 단행했다. 효종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광해군이 있고 넘어가죠. 인조반정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여기서 뭐가 있어요.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있죠. 이후에 이제 청하고 군신관계가 돼버리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광인효현 효종이 되죠. 효종 때 되게 되면 청에 대해서 북벌로는 있어요. 그런데 내부로만 있는 거지 청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때 지원을 한 거 나선정벌 요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업 기억합니다. 조총부대 그리고 변신 변급과 신유도 유죠. 여기는 신류라고 나왔는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조총 변신 조총 변신 나선정벌 하면은 효종 때 청의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한 거다. 효종 때 해당합니다. 3번 함길도 토착세력이 일으킨 이시혜의 난을 진압하였다. 세조가 되죠. 이때 또 유양소가 이시혜가 유양소를 중심적으로 유양소에서 차별을 한다고 해가지고 유양소를 중심적으로 난이 일어나다 보니까 유양소가 또 폐지가 돼요. 이후에 또 설치가 됐다가 유양소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려고 맞먹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시혜의 난 이후에 또 유양소가 폐지됐다. 이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험에 딱 필요한 정도 이시혜의 난 하게 되면은 세조 때 해당한다. 이시혜의 난은 함경도 여기는 함길도 돼 있죠. 이쪽에서나 이쪽에서 있었던 유양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감정이다. 이 정도 내용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시혜의 난 하면 세조 이 정도 떠오를 정도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4번 임목대비 유폐와 영창대군 사살을 명분으로 퇴위되었다. 옆에 써진 거죠. 광해군에서 인조로 넘어갈 때 폐모살제 라고 그래요. 어머니를 폐하고 살제 형제를 죽였다 라고 그래서 광해군에 대한 설명이 4번 선지가 될 거고요. 5번 유능한 인재를 양상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한다. 이건 뭐 우리 계속 본 거죠. 군주이자 스승 영정조 시대에서 경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암기해야 될 게 조금 나왔네요. 다음 문제 보죠. 마지막 문제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